시네레터라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 차 우선이죠. 우회전 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회전하는 차가 쭉 좌회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좌회전 마치고 다시 우회전으로 들어오다가 부딪쳤어요.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교통선 옆을 우회전하는데요. 저쪽에 택시가... 택시가 우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옵니다. 우회전 깜빡이 켜고 택시는 충전소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저 택시가 아까부터 보이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블박차가 이렇게 가는데 저 택시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택시는 좌회전 마치고 이제 우회전 켜요. 우회전 켜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택시가 우회전 켜고 들어오는데 블박차 가다가... 이 앞에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 잘 안 보이지만 삼각형이 있습니다. 역삼각형 이렇게. 이건 여기 차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차한테는 양보하지만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거는 좌회전 마치고 대각선으로 여러 차로 들어오는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한 차가 충전소로, LPG 충전소로 하는 차가 가해 차량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 측은 블박차 80이라고 그러고요.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 7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상대가 더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우회전에 갔는데 저 차가 깜빡이도 미리 30m 전에 익숙해야지. 거기서 좌회전 마치다가 깜빡이 켜자마자 쭉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나는 그 차가 쭉 갈 줄 알았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깜빡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면 택시가 가해 차량이지만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마치면서 우회전 깜빡이 바꿔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가 쭉 갈 수도 있고 또 좀 크게 그리는 차도 있고 또 좌회전해서 우회전으로 길가에 쓰려고요. 그런 차도 있으니까 좀 살폈어야 되는데 우회전 차의 잘못이 커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서운해하세요. 제가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요. 제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차가 빨리 와서요. 상대차 빨리 왔잖아요. 그리고 깜빡이는 30m 전에 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상대차가 우회전 깜빡이가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좌회전 마치고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좌회전하는 차의 공격권이에요.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는 좌회전하는 차들이 지나가고 남은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까지 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사 말대로 블박차가 70m 내지 80%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도 우회전하면서 깜빡이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꺾어가는 차도 주변을 살피고 들어왔을 때 그러지 못한 거. 택시의 잘못을 한 20m 내지 30m 정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한문철TV 시청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회전하던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가 72%. 좌회전으로 대각선으로 온 택시가 더 잘못했다가 27%. 제가 택시 잘못한 20, 30%라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항상 우회전은 교통섬 옆으로 우회전하는 것도 그것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항상 비어있는 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깜빡이 양표가 돌았던 택시가 더 잘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살피고 다들 직진해 가겠지가 아니라 저렇게 우회전하는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차가 깜빡이 켰네? 그러면 그 차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질문자 분께는 좀 아쉽지만 우회전 차가 양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회전 차 7,80 대각선 들어온, 깜빡이 켜고 들어온 택시 잘못 2, 30 정도로 보입니다.